형, 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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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저음, 저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좀 서정적인 거 하고 싶어서. 너무 저는 강렬한 것만 했다 보니까 좋아. 맞아. 사실 제가 뽐낼 수 있는 파트는 고음 역대라고 생각을 해서 저음으로 좀 감싸주실 수 있는 분들이랑 만나고 싶었는데. 저는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뮤지컬 하시는 분이랑 하고 싶은데. 저는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랑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뮤지컬이라고 하면 성악적인 발성도 가질 수도 있고 가요적인 감성도 가질 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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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아, 그래요? 나는 이 형님 너무 좋아. 진짜로. 진짜로. 서정적인 거 이미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걸 제가 제일 잘해서. 서정적인 걸 제가 제일 잘해서. 제가 할래요? 나 더 고민하기 싫은데. 진짜로? 너무 좋죠. 저 시간 버는 게 제일 좋아요. 뭐야? 벌써? 둘이 정해졌어요?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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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어? 우리 거다.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never in love! 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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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를 되게 음색을 잘 맞춰야 되겠구나. 나도 여기서 확 좁아져버려서. 음역이. 그렇지? 응. 다른 것 좀 해볼까? 아, 좋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모르겠다. 진짜로. 나는 좀 지금 멘붕이야.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쌓아왔던 음악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며칠 만에 이렇게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더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잘 섞여갈 수 있을지. 나는 형의 좋은 점을 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짱짱한 걸 냈기 때문에 나는 아, 그러면 내가 내는 방법이랑 비슷하니 잘 맞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나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조금. 나는 내 톤을 확실하게 일단 가져갈 거고 형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섞일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같이만 안 살았지? 거의 매일 보고. 밤낮으로 만났죠. 저희 또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집에 갑니다. 마지막에 밑으로 가면 이렇게 떠버리면 느낌이 안 나긴 했어.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호흡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세하게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이런 것 같은데. 진짜 과정에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뮤지컬과. 성악의. 환상의 밸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뮤발런스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